KBCS 종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4월 29일 시장직무실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기후위기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는 포스트 코로나 TF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탈리아 밀라노 시장 주재로 시애틀과 몬트리올 등 각 지역을 대표한 10개국 10개 도시 시장 등이 참여했고 박원순 시장은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C40의 부의장이자 아시아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 불평등 완화 등이 논의된 데 이어 향후 각 도시들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제사회 간의 연대를 강조한 비전설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예술편지를 발행했습니다. 예술편지에는 총 17개의 온라인 예술놀이 컨텐츠가 담겨 교사들의 원활한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예술감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4일 온라인상 예술의 일상화를 위해 도교육청 예술편지, 집에서 만나는 예술, 놀이, 배움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포된 예술편지는 온라인 예술수업 사례와 컨텐츠 제공으로 교사의 원격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예술감수성과 창의성 신장을 돕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예술편지 내용은 내방이 무대가 되는 쉬운 뮤지컬 홈스테이지 등 총 17개의 온라인 예술놀이 활동 콘텐츠를 담았고 해당 교과 영역, 수업 목적 등 온라인 예술활동 수업 사례를 세부적으로 구성해 수업 활용이 쉽도록 했습니다. 강원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예술편지 활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극복하고 시공간 제약을 넘어 일상 속에서 예술감성을 키우는 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술편지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융합교육정책과 통합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BCS 박승하입니다. 부천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계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번 예산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확보됐습니다. 권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시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오는 4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계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경기도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60만원과 정부 부천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16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5월 4일부터는 약 3만 3천명의 기초생계급여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구들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그 외의 시민들은 5월 1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받고 싶다면 오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2일 뒤에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급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오는 18일부터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청년인턴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 10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정책과 공간 등 다양한 분야가 논의됐습니다. 박승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9일 시청 비전홀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1시간에 걸쳐 관내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5월 11일부터 시청과 산하기관 등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인 청년 10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정책,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 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배현정 씨는 처인군은 다른 2개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청년에게 돌아올 기회도 적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는데 이에 백군기 시장은 지금은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된 도시를 조성해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박경실 씨의 건의에는 3개구에 생길 청년 공간에서 입사 지원서 작성, 모의 면접 등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시는 3개구별로 청년 15명의 신청을 받아 5월 12일과 26일, 6월 9일에 추가로 온라인 소통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청년 참여 플랫폼인 청년 네트워크 연구과제로 선정, 정책 발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KBCS 박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KBC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BC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